대전중구는 관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2월 중구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기관 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비롯해 각 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. 또한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망을 형성하고 원팀 중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. 한편 기관장협의회는 중구의회, 중부경찰서, 동부교육지원청, 대전세무서, 서부소방서 등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증진과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